롯데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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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픽 리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V와 관련되는 EMA의 유즈라 비질런스 워킹 그룹에서도 익스퍼트 워킹 그룹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링테인을 통해서 저에게 연락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요. 오늘은 제가 E2B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ICSR과 관련된 전자보고 데이터 요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인데요. 그래서 가이드라인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이행 관련된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어떤 것들이 토픽으로 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또 브라우에서 저희 팀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앞으로 또 업데이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고 나서 그다음에 그다음 발제자께서 한국의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 E2B, 한국의 가이드라인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실 예정이라서 굉장히 흥미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WG는 너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EWG에 참여를 하고 계시는 어떤 국가들이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원래는 작은 소규모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많은 규제 당국에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국가 그리고 여러 가지 지역에서 참여를 하셨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이행을 하면서 그 지역에 있어서의 채택과 관련된 논의 상황들도 많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EWG는 어떤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라파투어 역할을 누가 하고 계시는지 현재 PMDA 소속해서 하고 계시고요. 레귤러토리 체어는 FDA 소속이신 분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아마도 PV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약물 감시라고 하는 PV는 기본적으로 보면 ICSR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개별 이상 사례 보고 있죠. 약물 이상 반응과 이상 사례에 대한 보고인데 사실 환자 1인에 대해서 이러한 보고가 이루어진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상 사례가 있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1명 이상의 보고자가 있어서 그리고 식별 가능한 보고자여야 되겠죠. 그리고 의심 또는 이상 사례가 있어야 되겠고 또 관련되어 있는 의심의약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ICSR이라고 했을 때는 최소한 환자 1인이 있고 식별 가능한 보고자가 있고 의심 이상 사례가 있고 의심의약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 내지는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E2B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할까요? ICHE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본적으로 효능에 관련된, 유효성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규제 당국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제약사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상 사례 보고서들을 여러 가지 형태들로 받게 되실 것입니다. 이메일을 받으실 수도 있고 콜센터를 통해서 접수가 되기도 하고요. 또 구조화된 양식을 통해서 자사 양식을 통해서 접수를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슬라이드에 보면 다양한 양식들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는 다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구조화된 데이터가 있고 비구조화된 데이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굉장히 다양한 로우 데이터가 우리에게 접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쟤는 여기에다가 전화로 수집을 하는 것 이런 것 같은 거는 기록도 안 해놨죠. 전자적으로도 이렇게 저희가 접수를 하고 있지만 그만큼 복잡하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예를 들면 심지어 요즘에는 SNS를 통해서도 이러한 이상 사례에 대한 보고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환자들과 관련된 이상 사례들을 구조화된 방식으로 이 데이터베이선에 전부 다 수집을 하여서 리스크 베네피트 프로파일을 이 이상 사례와 관련해서 분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E2B라고 하는 가이젠이 필요한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조화되지 않은 그런 정보들이 교환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보다 유의미하게 교류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E2B라고 하는 것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실마리 정보를 놓친다든가 이런 일들이 없게끔 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정보라고 하는 것이 이 컴퓨터를 통해서 이런 추가적인 사람들의 작업이 개입되지 않고도 컴퓨터를 통해서 이러한 정보들이 소화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아직까지 100% 구현된 것은 아닌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E2B의 기본적인 정신은 불필요한 중복된 그런 작업들을 없애자라고 하는 것들도 한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손으로 받은 정보들을 전부 다 이렇게 기록을 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또 넘겨주고 그런 받은 사람은 또 다시 또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들었죠. 사실 그 시간에 그 돈으로 환자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만드는 데 더 시간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E2B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원칙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ICSR 보고의 전자적 보고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종류, 이러한 것을 표준화된 데이터 항목을 정의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길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수작업 없이 그리고 변환 없이 또 재입력 없이 이러한 정보들이 효과적으로 교류되게끔 공유되게끔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요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코딩을 해야 하냐라고 하는 것만은 사실 아닐 수가 있습니다. 매드라 같은 것은 이것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느냐 어떤 것이 시리어스 애드버스 이벤트이냐 어떤 것이 수사냐 이런 것들을 정의하고 있는 것은 다른 부분에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이게 전송하는 측에서 어떤 데이터를 보냈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는 측에서 별 문제 없이 잘 해석할 수 있게끔 기술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E2B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물론 굉장히 오래된 가이드라인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한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소스들을 통해서 환자들에 대해서는 대한 정보들이 많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E2B 가이드라인이 좀 더 많이 증가를 하게 되었죠. 이런 사용이 많이 증가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이상 사례에 대한 보고들이 증가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제약사 그리고 규제 당국 이런 쪽에서도 이러한 증가하고 있는 이상 사례 건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만 생각을 해봤을 때 코로나 시기를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마 EU가 그랬지만 다른 곳도 마찬가지였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이상 사례 같은 경우에 그 보고가 거의 한 20배 정도 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전하고 비교를 했을 때요.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종이 기반이었다고 한다면 이 백신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상 사례 보고를 이에 대한 실마리 정보를 전부 다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E2B 샌더드가 없었다면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면 이렇게 늘어나는 이상 사례 보고들을 전부 다 핸들링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다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선 기본적으로 이 가이드라인 자체가 제약사들 사이에서 그리고 이 규제 당국 간에 그리고 규제 당국과 제약사 간의 정보 공유에 있어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WHO의 정보 공유에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새로운 두 가지의 유스 케이스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보시는 것처럼 제약사들 간에 이 데이터 이전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에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특히나 규제 당국에게 제공을 할 때 7일 안에, 15일 안에 이런 것들을 아주 빠르게 제공을 하고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유스 케이스들이 이뤘는데 그런데 그거 외에도 민간 분야에 의해서 이 제약사가 어떠한 제품 파이플라인을 샀다 또는 다른 회사를 인수를 했다 이렇게 했을 때 관련되어 있는 이런 세이피티 정보들을 별 문제 없이 아주 빠르게 이런 E2B를 가지고 이 E2B 가이드라인을 충족시키고 있는 데이터들을 마이그레이션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은 오프 스탠더드라고 제가 이렇게 지금 적어 놓았는데요. 보시면 로데이터를 교류를 할 때 교환을 할 때도 E2B 가이드라인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이 이제 접속을 해서 이 회사의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자신들의 어떤 이상 사례 이런 것들을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사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이죠. 이럴 때에도 물론 오프 스탠다드라고 제가 적어 놓기는 했지만 즉 그 가이드라인에서 원래부터 의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런 가이드라인 원칙들이 로데이터를 교환하는 데 있어서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생각이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특히나 제약사 입장에서 이런 로데이터를 수령을 해서 세이프티 데이터 안에서 이런 것들이 로데이터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 나중에 그 데이터 프로세싱을 매우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E2B 가이드라인 히스토리인데요. 제가 보시는 것처럼 1997년이 첫 줄에 있죠. 아주 오래 전입니다. 거의 한 24년, 5년 전인데요. 굉장히 오랜 역사를 이미 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것을 각 스텝들을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E2B 기준이, 가이드라인이 처음에는 ICH에서만 시작이 되었지만 2006년이 되면서 전략적으로 결정이 있었습니다. 다른 ICH 가이드라인의 기술적인 이행과 마찬가지로 이 SDO라고 하는 쪽에서 표준이나 기준을 개발하는 기구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표준들과 같이 협력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전략적인 결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ICH E2B 임플레멘테이션을 할 때, 이행을 할 때 ISO라든가 다른 쪽에 있었던 내용들도 같이 통합이 되겠죠. R2가 그 전에 버전이고요. 지금 R3입니다. 지금 현재 버전인 것이죠. 그래서 R2 때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대규모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FDA에 파일을 전통하게 된 경우들이 있는데 다른 기관들이 R3 익스테인지를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R2 버전으로 할 수도 있고 R3 버전으로 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봤을 때 R3가 조금 더 많긴 한데요. 사실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정보 교류의 포맷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아이스와 함께 개발된 이 표준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전달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2016년 이후에 보시면 이 기준이, 이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안정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해서 Q&A를 기반으로 해서 이 에디토리얼 체인지는 있었지만 2016년 이후로는 특별한 가이드라인 자체의 변경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EWG에서는 앞으로 어떤 변경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변경에 대한 또는 변화에 대한 요구들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리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 들었고요. 중요한 것은 결국은 지금은 R3다라는 것이 있고 이것이 ISO와 같이 협력을 한 결과라고 하는 것이고요. HL7이라고 하는 ISO의 표준 이것도 같이 고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ISO의 ICHR 스탠다드 위에 ICHE2BR3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데이터의 교류를 조금 더 촉진시키는 것이고요. 이것이 예를 들면 병원 시스템과 협력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보건유료 시스템에서 의료와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들의 교류 또는 교환에 있어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행 가이드를 조금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E2B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으로 유효성 가이드라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ICHE2B가 개정이 되면서 R3라고 하는 것이 생겨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R3 스탠다드와 관련해서는 지역별로 변경이 조금 더 가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 지역별로 공식적으로 조금 더 많은 데이터 입력 필드를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ICHE는 최대한 가능하게 하다면 이 데이터 엔트리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E2B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고 그리고 물론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요소라든가 추가적인 데이터 요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에도 리저널 필드라고 해서 한국 특화 항목이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스페셜 필드라고 해서 이제 입력할 수 있는 필드가 따로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조율이 글로벌한 차원에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은 서로 양보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추가적인 데이터 항목을 추가할 수는 있으나 여기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어느 정도 조율이 좀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래야 글로벌하게 표준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45분 정도밖에는 발표 시간과 발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전부 다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이 ICH의 가이드라인이 글로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현재 가용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의 패키지를 ICH 웹사이트에 가시면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눌러주시면 이 슬라이드에 있는 저기를 눌러주시면 링크가 있어서 ICH 웹사이트에서 이 자료를 다운받아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 그 자체를 보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임플레멘테이션 가이드 패키지가 있는데 굉장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BFC 엘레멘트 맵핑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 항목 또 어떤 데이터 타입 또 어떤 코드를 어떤 필드를 적용을 하는지 또 어떤 제한사항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문서이긴 한데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ICH E2B를 이행을 한다 그랬을 때 기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전부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 후방 변환과 관련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개 또는 세 개 여러 가지 그러니까 R1, R2, R3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차이들이 있을 텐데 그간에서 데이터의 변환 이런 것들을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데 필요한 그런 가이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R 다음에 붙는 숫자가 좀 더 뒤로 가면 갈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조금 더 이제 발전된 방식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관련되어 있는 툴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인스턴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ICSR, ICSR, ACK 메시지의 사례라든가 또 이런 폼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얘기가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코드 리스트 시에입니다. 그래서 좀 더 기술적인 정보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어떤 코드 리스트를 사용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런 코드 리스트를 다른 시스템에서 리트리바를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이 가이드를 통해서 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자주 업데이트가 되는 문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한 1년 정도 넘었죠. 벌써 가장 최근 업데이트가요.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한 번씩 가셔서 어떤 업데이트가 있는지 한 번 확인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Q&A에 관련된 부분들은 자주 확인하시면 도움되는 정보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사실 이 가이드라인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표준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여기를 레전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아주 크게 그려놨습니다. 한 번 발표에서도 사실 이런 데이터 필드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중요한 것이 여기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읽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임플레멘테이션 가이드를 보거나 또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이런 항목들을 읽을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원 투 원 멘다토리라고 되어 있고요. 원 투 매니 멘다토리 보시면은 까만색 점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한 개 이상의 요소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한 개의 식별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 개의 케이스 아이덴티파이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보시면은 한 명의 환자가 있죠. 식별자 한 개인 것이죠. 그런데 페이션트 캐릭터리스틱스라고 했을 땐 여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제 한 개가 아니라 다수죠. 여러 개의 데이터 항목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반복 가능한 항목이라고도 저희가 부릅니다. 그래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의 제품의 노출들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만 여기서 여러 가지는 넣을 수 있지만 환자는 한 명만 되어앁니다. 여기서 두 명의 환자일 수는 없는 것이죠. 환자가 만약에 여러 명이라고 하면 각각이 ICSR이 되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명의 환자 케이스라고 하면 이런 두 가지들이 좀 나뉘어져 있어야 합니다. ICSR이 정확하게 한 명의 그 환자에 대한 정보, 개별 정보를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 이 부분인데요. 까만색은 아니고 이제 흰색으로 되어있는 것인데 옵셔널입니다. 그럼 옵셔널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가끔 혼동을 하고 계시는데 옵셔널이라고 했을 때는 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이럴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것을 제공을 한다고 하면 구조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공하지 않는 정보다라고 했을 때는 제공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샌드할 때, 발송을 할 때 최대한 많은 정보들을 넣어서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ICSR 메시지 안에요. 그래서 언제나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하고 최대한 구조화되어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각각의 데이터 필드들을 통해서 제공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어떠한 특정 정보를 보내지 못할, 그래서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디테일들은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필드에 대해서는 다음 발표에서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거라서요.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하지만 코드셋과 그 다음에 보캐블러리가 있습니다. 보시면 눌 플레이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다 아래쪽에 보면 눌 플레이버라고 지금 적혀있는 게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를 제공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들이 있어서 우리가 정보 제공을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마스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눌 플레이버 하는 건데요. 마스크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이 정보는 있으나 이거를 제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옵셔널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옵셔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보를 아예 제공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죠. 하지만 또 제공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제공을 하냐면 눌 플레이버 방식으로 제공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즉 나는 정보가 있지만 이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보안 또는 프라이베시 때문에 제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바꾸는 것을 ICH가 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M2E에서 보면 테크니컬 컨설턴시 그룹인데요. 어떤 특정한 종류의 재사용이 가능한 코드 리스트를 퍼블리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메드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메드라는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ICH 메시지 산에서 메드라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코딩을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어떠한 환자 병력이라든가 사례라든가 하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코딩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코드 리스트를 최대한 저희가 합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중간에 있는 거 보면 ICH 메인테인드 코드 세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레퍼런스가 없는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러한 메인테인드 코드 세트를 통해서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코드 리스트를 조금 살펴보자면 IDMP라고 하는 코드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어려운, 즉 이행이 가장 어려운, 적용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E2B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한 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송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도 그 과정에서 코딩을 다시 하거나 입력을 다시 하거나 하지 않게끔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의약품과 관련해서 이게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IDMP라고 하는 것은 ISO의 스탠다드인데요. 이렇게 말은 되었지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소들은 가용하지만 다른 요소들은 가용하지 않은 왜냐하면 전체가 다 지금 전면적으로 이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약품 관련되어서 아이덴티피게이션이 그런데 실제 현장을 보면 제품의 이름, 아스피린 이런 것들이 필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송이 됩니다. 아스피린 타블렛, 예를 들면 80mg이라고 함량이 되어서 그 메시지가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수신한 측에서는 내 딕셔너리에서 아스피린 80mg 함량의 타블렛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글로벌하게 이렇게 해서 적용이 되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실 한국은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아주 빠릅니다. 그래서 IDMP를 한국에서는 시행이 되고 있지만 또 글로벌하게 보면 그렇지 않은 지역들도 굉장히 많아서 어려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글로벌 차원에서 IDMP가 다 적용이 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IDMP가 정확하게 이제 실현이 되기 전까지 더 다른 방식의 코딩 방식을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WHO 코딩도 있겠고요. C3 코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적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멕시코 같은 데서 적용이 되고 있죠.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한 차원에서 완벽하게 다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좀 해결이 될 수 있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문제 없이 다른 엘레멘트처럼 메드라의 어떤 엘레멘트처럼 제품명 같은 것들도 좀 편하게 저희가 글로벌한 차원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지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메드라는 뭐 다들 다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고요. 좀 넘어갈 예정인데요. 메드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딩을 할 때 환자의 병력 그리고 사망 원인 그리고 또 이상 사례 그 자체 이런 것들을 코딩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다섯 개로 되어 있는 계층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최하위 용어가 이제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메드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베이스 간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언어로 다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베이스 간에 어떤 그 정보 교류가 가능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투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메드라를 활용을 했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엘레멘트들 특히나 어떤 이 이상 사례가 어떻게 코딩이 되어 있는지 어떤 용어로 표현이 되고 있는지 이런 데 있어서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ICH 메인테인드 코드 세트 말씀드렸는데요. 글로벌 차원에서 아직 그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확실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CH에서 자체적으로 리스팅을 한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ICH 스터디 타입이라고 하는 것들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파란색 그 화살표가 보실 텐데요. 이거는 얼마 안 돼서 곧 이게 좀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라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그 외에도 코드가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ICH 그룹에서 이제 이만큼 만든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예를 들어서 환자의 성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숫자를 가지고 이것을 표시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찾는다는 것이죠. 인플리멘테이션 가이드에서요. 그래서 인플리멘테이션 가이드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의 코드들을 전부 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조를 해서 우리가 이런 E2B 메시지로 들어오는 것 또는 나가는 메시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리멘테이션 가이드를 통해서 어떤 코드 어떤 번호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코드들이 많이 들어가는 그래서 텍스트는 별로 없는 그래서 숫자는 굉장히 많은 그런 코드인데 글씨는 별로 없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다른 발표에서도 조금 더 다뤄질 내용이라고 전에 알고 있습니다. U.com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Unified Code for Units of Measure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ICH 코드리스트처럼 U.com에서도 코드리스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측정 단위 이런 것들에 대한 공통 코드를 만들어서 이런 공통 코드를 메인테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킬로그램이라고 했을 때는 킬로그램을 무엇으로 측정 단위로 표현이 되는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값들을 또는 단위들을 저희가 좀 더 공통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메시징 그 자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태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런 메시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그리고 이 메시지 안에 어떤 데이터 항목들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메시지를 전부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환자에 대해서 전부 다 알고 또 어떤 이상 사례들이 있었는지도 알게 되었고 이런 메시지를 다 구성한 다음에 이것을 전송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약사라고 하면 이제 기관에 당국에 이것을 보고하는 방식으로서 이것을 전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 메시지를 구조화를 했다면 이것이 어딘가에서 없어지지 않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디서 누락되는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종이로 만든 그런 문서라고 했을 때 예전에 그래서 환자가 의사한테 이 문서로 종이로 뭘 써서 줬고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의사가 규제당국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누락이라든가 소실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ICSR을 여러 가지 배치로 이 규제당국에게 이제 발송을 하게 됩니다. 가장 상단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게이트웨이에서 게이트웨이의 커넥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저희가 이제 드리곤 하는데 이 안에 물론 그 속에 기술적인 단계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 이제 시계의 모습이 있죠. 이거는 이제 업로드가 됐다. 즉 메시지가 발송이 되었다. 상대방의 게이트에게 발송이 되었다. 그러면 이때 이 시계가 멈춥니다. 뭐 이런 게 이제 규제당국에 따라서 이 보고 기한일이 정해져 있잖아요. 뭐 15일이다. 뭐 며칠이다.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제 어쨌든 이것이 이제 수신이 되게 되면 여기에서는 이 시계가 멈추면서 우리는 이 보고 요건을 준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메시지가 정말 가독성이 있느냐 읽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된 파일을 보냈을 수도 있죠. 얘는 또는 포맷 에러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게이트웨이에서 이 컴플라이서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요건 준수는 이제 되었다라고 하면 이 규제당국 입장에서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 정보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읽는 단계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시지가 유효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겠죠. 포맷팅 에러가 있다라든가 또 어떤 뭐 글자가 잘못되어 있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 파일 자체에 문제가 발생해서 파일이 열리질 않는다든가 또는 검증 룰 같은 것들을 이제 위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경우라고 하면 수령을 하는 측에 데이터베이스에서 이거 잘못됐는데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유럽 같은 경우에 사실 이런 검증 룰들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관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체크를 하기 위해서 이 안전성 데이터베이스에 어차피 적용을 하는 일관성 확인을 위한 룰들이기 때문에 뭐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검증 룰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라고 하면 여기서 이걸 다시 바꿔라. 수정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된 메시지가 수령이 되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그때야 이 시계가 멈추는 셈이죠. 즉 메시지가 유효하지 않는다. 즉 가장 최초로 가장 유효한 메시지를 보냈을 때.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수령이 되었을 때 그때 이 시계는 멈출 수가 있고 그때 우리의 진정한 보고 요건은 준수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녹색이 가장 좋겠죠. ICSR이 제공이 되고 그렇게 녹색처럼 딱 받아치면 좋겠는데 가끔에 따라서는 이렇게 이 노란색처럼 워닝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워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정말 맞는가. 예를 들면 환자가 15세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말이 되는가. 이런 식으로 소프트체크라고 하는 저희가 부르는 그런 체크들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보를 보내는 샌더의 역할인 것이죠. 즉 메시지를 보내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워닝이 있다고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워닝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큐드 당국에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메시지가 이렇게 보내졌고 그리고 샌더만 이렇게 리스트를 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가 완료가 됐고 어떤 거는 안 됐다. 이거는 샌더만 알 수 있는 것이죠. 발송하는 사람만 알 수 있죠. 이걸 받는 사람, 수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서를 업로드하는 샌더 측, 보내는 측에서 이런 마치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을 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모든 것들을 트래킹을 해야 되는 것이죠. 즉 보내야 하는 것들, 전송해야 되는 것들을 모두 다 전송했다라고 하는 것도 샌더 측에서 책임을 가지고 이것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누락되는 것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Q&A 다큐먼트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러 가지 원칙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샌더드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 원칙들은 많이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왔던 여러 가지 궁금증들은 Q&A 다큐먼트를 통해서 해소가 되고 있는데요. 임플리멘테이션 가이드가 자주 개정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Q&A 때문이기도 합니다. Q&A를 보면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특정 섹션에 있어서 임플리멘테이션 가이드에서 조금 더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Q&A에 있는 내용들이 좀 중요해서 이게 임플리멘테이션 가이드 안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이것도 개정이 되는 것이고요. 또 Q&A에서 어떤 사례가 보여진다든가 또는 시나리오가 있다든가 그런 정도라고 하면 Q&A 문서로 그냥 유지가 되게 됩니다. Q&A는 사실 업데이트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임플리멘테이션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를 하려면 기간이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의 과정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M2, ICH M2 EWG에서 ICH 스탠다드들의 리뷰들을 점검들을 다시 한번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옵션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에 어떤 업데이트를 있을 것인지를 생각해볼 텐데요. 사실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제가 오늘 발표 내용은 정리를 했는데 이것을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강연 자료를 통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E2B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하면 지금 이 슬라이드가 좀 도움이 되는 슬라이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보면서 보니까 세 번째, 아래쪽에서 세 번째 모국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E2B R3에 있어서의 업데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원래의 언어대로 그대로 정보들이 교류될 수 있게끔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사가 한 말, 또는 환자가 한 말 이런 것들을 단순히 영어로 번역이 된다든가 코딩을 한다든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지의 모국어로 원본 문서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교류가 될 수 있게끔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래쪽에서 네 번째를 보면 메시지가 원본 소스 파일 저장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 소스 파일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은 데이터 프라이베시 때문에 잘 안 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리터리처 아티클이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이 E2B 메시지를 통해서 전송이 되게 됩니다. 뭐냐면 여기에 대한 인용을 한다든가 이런 거 하지 않고 실제로 리터리처를 그대로 보내드리게 되면 이 받아들이는 쪽, 수신하는 쪽에서는 조금 더 편하게 이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리조널 인플리멘테이션 가이드, 지역 이행 가이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음 편 발표자께서 한국 상황을 좀 더 설명해 주실 거라서 저는 자세히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커렌트 토픽에 대해서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ICH 코드리스트에서 스터디 타입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루어지고 있고요. ICH E2D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정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자 지원 프로그램이라든가 마켓 리서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들어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료된 건 아니고 현재 제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PSP이라든가 페이션트 서포트 프로그램, 마켓 리서치 프로그램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을 한 소스 데이터 콜렉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예정이기도 합니다. 여기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새로운 데이터 테이프 또는 새로운 케이스 타입 이런 것들을 통해서 PSP, 마켓 리서치 또 심지어 페이스북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을 수 있고 또 하고 있고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규제 당국에서 좀 더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케이스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온 케이스냐 아니면 의사가 보고하고 있는, 의사가 얘기하고 있는 케이스냐 뭐 이건 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코딩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되면 이런 케이스 스테디들이 어느 정도의 경증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서로 다른 것인지를 파악하기가 좀 더 좋을 것입니다. 또 다른 토픽으로는 ICH 유튜브에서는 ISO 관련된 HL7 스탠다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오래된 이제 에센다드잖아요. ISO에서도 이게 한 5년마다 개정을 하나?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HL7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이제 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이어라고 불르는 여기 철자는 FHIR이지만 그냥 파이어라고 이제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금 더 발전된 방식 또는 발전된 것으로 이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심볼도 불꽃 해놨죠. 그래서 현재 이와 관련해서는 이 스탠다드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논의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ISO, HL7 그리고 파이어 스탠다드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발전이 되겠지만 현재 E2B, R3 스탠다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글로벌하게 잘 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이런 HL7 파이어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다 대체하거나 바꾸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스탠다드가 나오기는 하고 있으나 물론 그 자체로 장점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데이터를 예를 들면 보건의료 시스템에서 직접적으로 수집을 한다든가 또는 환자 데이터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제노믹 데이터 같은 것들을 수집을 하거나 할 때 더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거라고 그런 장점들이 있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탠다드가 우리 입장에서는 새로운 옵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더 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케이스 안에 넣을 수 있게끔 해줄 수 있겠죠. 하지만 현재 스탠다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이드란이 이제 유지가 되면서 이러한 새로운 어떤 발전되고 있는 ISO 레벨에서 발전되고 있는 그런 이런 스탠다드를 우리가 좀 더 활용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면 ISO와 ICH에서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을 조율을 할 수 있을 것이지 이런 것들을 E2B 그룹 이런 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XML 스트럭처를 그냥 교류를 하면 되는 것인지 현재 아니면 현재의 스트럭처를 그대로 가져가도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논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도 제노믹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들이 이제 구현이 되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앞으로 몇 년 안에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몇 년을 생각을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ICH 그룹에서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트레이닝 마테리얼이 있습니다.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ICH 가이드라인에 대한 기본 교육들도 있겠고 테크니컬 가이드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겠고요. 또 이런 교육들을 이제 영상 촬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라하에서 이제 제가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이런 트레이닝 마테리얼들을 공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냥 Q&A 문서 이런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원칙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영상을 통한 교육 자료들도 좀 더 공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내용들 그다음에 굉장히 기술적인 내용들까지 커버를 하는 다양한 교육 자료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